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해외 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차영사의 강지환, 선율입니다. 영화 차영사를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차영사는 마성의 디라인과 거부할 수 없는 궁극의 스멜을 소유한 차영사가 트랜스포머급 모델로 변신, 잠입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께서 유쾌상쾌 통쾌하게 보실 수 있는 저희 차영사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곧 영화관에서 뵈요. 곧 영화관에서 뵈요.